이 똘방이를 소개하겠습니다. 이 놈은 우리 한국진돈균협회 제63 전국우수진돈깨선발대회에서 63대 유색견 성견조 챔피언을 먹은 흑호라는 개가 있습니다. 고고직자견으로서 아주 똘방지고 잘생긴 개입니다. 이 귀자세도 엄청나게 좋고 아주 점도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딱 맞는 점에다가 그리고 성격 자체가 상당히 똘방져요. 그리고 이 놈은 순놈인데 아주 꼬리자세도 빠진 데가 아니고 그냥 동그스름하게 딱 들었고 모질 자체도 아주 좋고 그리고요 아주 이제 50일밖에 안 됐는데 아주 똘방지고 30일도 제가 지금 저랑 같이 기르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똘방이를 좀 잘 좀 봐주시고 이건 정말 협회에서도 작출견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대표견입니다. 우리 애견인들 이런 것을 잘 봐주시고 성품 자체도 아주 엄청 좋고 얼굴 두상이 아주 참 좋습니다. 아주 똘방이 우리 똘방이 순놈 50일된 거 좀 이쁘게 좀 봐주세요. 으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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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